오빠! 오빠! 나 유치원 못 다니겠어! 그대로야 그대로! 1년을 다녀도 편하지가 않아! 뭐 수업 방식이? 급식이!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고인물은 언젠가 썩게 돼있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6이 너무 개뿌리! 누나야!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TV에서 봤어! 누나야 너 7살이야! TV 보고 나쁜 거 따라하면 안돼! 오늘은 오빠가 그냥 넘어간다! 오빠 최고야! 대답 크게! 오빠 최고야! 모닝와이드 맛집 손님처럼! 최고입니다! 아이 참! 누나야 오빠랑 같이 안전교육 놀이 하자! 안전교육? 유나야! 유나야! 유나가 길을 가는데 미끄러워서 과당 하고 넘어졌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지! 뭘 봐! 사람 엎어진 거 천마! 열받아 죽겠는데! 너 일어나면 돼졌어 너! 내가 일어나기만! 둘 셋 다 일어나면 너! 유나야! 아니지!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지! 근데 과당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졌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친척하게 일어나서! 그렇지! 멍청이 이걸 차에 부대 꼈으면 돈이라도 벌지! 이게 뭐냐 이게! 뭘 또 가서 물기분 한잔을 여겼다! 유나야! 아니 그 봐! 어 이거 뭐야! 탭에서 봤어! 왜 이거 탭에서 나쁜 거 따라해! 엄마 아빠 걱정하시게! 난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 우리 집에 장난감이 왜 없어! 장난감 얼마나! 유나야 이거 봐! 이거 봐 그냥! 아 이거 옷걸이잖아! 아니야! 이거! 이거 헬스기구야! 헬스기구! 으아! 으아! 열심히 운동해서 오른팔 근육을 살려야지! 으쨰! 으쨰! 이 분위기나 살려라! 분위기나 살려! 각오들 보내줄게! 그래! 오빠 나 이거 갖고 놀테니까 오빠는 신호 쓰지마! 그래! 어! 이걸 이렇게 우짜 우! 어! 이거 그거네! 이렇게 막! 퐁! 퐁! 터져! 차 타이어 또 터졌네! 하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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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타면 터져! 아!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남의 차가 터졌는데 웃어! 웃어! 가만 안 둬! 바주 카포로 그냥! 아! 흐흑! 넌 개졌으셔! 흐흑! 유나야! 아! 너 진짜 자꾸 텐이고 나쁜 거 따라하는 분은 진짜! 오빠가 콩! 한다! 오빠가 콩! 하면 오빠를 탁 잡아서 탁 해서 탁 잡고 탁 잡고 탁 잡고 탁 잡고! 딱지로서 이거를 핫다 파세! 핫다 파세! 핫다 파세!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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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나 하나 더! 나 하나 더! 아유! 아유! 큰일 났네! 유나 화 안 내면 예쁜 시스타 소유 같은데! 지금 화내니까 지금 이원종 아저씨 같네! 아니 나는 시스타 소유! 아니야 이원종 아저씨야! 아니 예쁜 소유! 흐마적이야 지금! 아니 이제는 핫 흘렸어! 나는 뭐 예쁜 시스타 소유! 그래! 오늘 따라 니꺼 먹고 니꺼 먹고 니꺼 먹는 놔! 니꺼 먹고 니꺼 먹다! 니꺼 다 먹으면 내꺼 먹는 놔! 그만 먹어! 그만! 유나야 여기 앉아봐! 유나야 너 자꾸 테레고 나쁜 거 따라하면은 엄청 큰 대왕조개가 너를 한입에 꿀꺽 삼킨다! 엄청 큰 대왕조개가 나를 한입에 꿀꺽! 아이고 뚜껑 덮치겠나 이거 씨! 유나야! 오빠는 신경 쓰지 마!